충청권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2023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행사가 다음 달 하노이와 호치민 현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참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회가 TJB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. 오늘 행사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무역과 통상에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보이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현지 상황과 함께 이번 수출 상담회에 대한 소개, 바이어들과의 업무 협상 요령 등이 자세하게 안내됐습니다.